형 안 탄 줄 알고 엄청 뛰어왔네 죽는 줄 알았네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오우 시에이 왜 이곳으로 뭐 하시면 됩니까? 저희 아이안 아트센터에요 이런 내 아트 아이고, what's up 아우 방금 바람이 진짜 맛있어 아우 사부 더 달리 랭거같이 피카소 with my body 맨 아팟인 아티스트 달리 된 피카소 을 보면 나 자랐어 내 동물감을 찾고 난 여기까지 왔어 난 여기까지 왔어 난 You can tell me nothing You know that I'm doing it right 내가 누군지 묻지마 내가 누군지 묻지마 I'm 달리 팬 피카소 팬 피카소 Let's go 대구에 딱 한 대 있는 럭셔리 택시 대구에 딱 한 대 있는 럭텔 저희는 미안치 않게 이걸 타게 됐지만 진짜 좋아요 음 좋아 왔어 왔어 음 음 60분 24시간 헐 이제 공연이 딱 30분 나갔네요 오늘 이리낸투어의 두 번째 대구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서울 때보다 훨씬 응향이 좋더라고요 기대가 많이 되고 터넛 한번 할까? 하나 둘 셋 터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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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이제 한국에서 힙합은 가요 됐지 감없는 히퍼들은 되려 날 욕했지 마온이 stop rockin' till i retire baby 거창한 계획 다윈 없어 지금껏 그래왔던 계획 몹시 제대로 된 걸 할 뻔 기대해 우린 계속 나아가 도키세계 대구의 모험택시 가장 비싼 체면 W 대구의 모험택시 가장 비싼 체면 W 자랑할 거 뭐 더 없잖아 더 밖에 없죠 뭐 대구에서 유일하게 뭐 한 대밖에 없는 차니까 일단 오두리 릴리엘 초 두 번째 쉐이븐 그리고 여기 있는 릴리엘 브라이크즈 과일 형이 그 두 번째는 나 진짜 잘해 그거 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번 오랜만에 한 거라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오늘은 좀 기억이 날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번에 서울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우아 브레이 미스트 인디펜든지 with the slack 누수성 with the low song 하늘 높이 들어가는 두 성 무서울 게 없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해서가 아닌 행복하기 위해 난 웃어 내 주소는 여기 싹 그 위에서 City 일리네어 mother fucker 한국 힙합 마담 두 성 16마리 철장 속 내 모든 삶을 가둬 이건 아름다운 구석 like sentence no true so Who's gone? going? Who's staying? Real talk 이건 나의 사단 무세인 늘 빙이 짙은 색깔 섞이지 않은 넥터 나 가수 또는 연예인 그 먹고 하는 랩스톤 yeah 내 돈에 건 배를 해 왜 견제를 해 같이 건 배를 해 I be riding on my beans C200 man Love saloon to my pips 100 Let me play 6 Let me play 제대로 hit In favor Let me play Let me play Let me play Let me get Let me play Oh 여기는 광주 LA 네트워크 세번째 stop 지금 대기실이 완전 콜더되는 오프인터예요 사실 오늘 날씨가 추운 날씨가 아닌데 밖은 지금 봄 날씨거든요 이상하게 여기 대기실이 엄청 춥네요 거기서 저희 한 몇 시간 대기해야 돼요 정독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의 각도를 보시면 다리에 오므라이스 상당히 오므라져 있죠? 추워서 그런 거 춥다 맥도날드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컬리프라이즈라는 되게 맛있는 프라이즈를 출시하셨는데 출시만 해놓고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방어 품절이라고 그래? 품절이야? 네 아니 뭐 감자튀김이 초단보다 사기 힘들면 이게 말이 돼요? 맥도날드가 지금 요즘에 품절이 대세죠 굳이 감자튀김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전체 다 둘은 왈꼴 ring에 전체 다 둘은 왈꼴 시계 점꽃 창창한 맑은 미래 난 어디 가든 잘 안 꿇리네 한 번 입은 힌트는 안 입어 더러워진 신발은 안 신어 누구 눈치 보면 난 안 빌어 내 자신 빼곤 한 번도 한 미래 난 나지 난 알지 잘 살지 잘 낫지 술 담배 안 하지 착하지 잘 하지 뭐든 랩맥긴 빗맥긴 히스트리인 리맥긴 한국 힙합을 거론할 땐 빼놓을 수 없지 내 얘기는 take it over the glow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상복합이 됐지만 안 멈춰 항상 빡세게 더 내 꿈은 해변 바다 위별장 그래 데스피 매션 배나 스윗 램부스 앤 라이리스 북가리 딱 세게 더 한국을 지나 세계로 뻗어가 버는 달러 랩맥긴 빡세게 더 내 몸값은 남주로 들어 프랑스 부러 I'm a boss like mcmill and rose killer 오늘도 원생하는 래퍼들은 잘 쓰고 이 목소리 더 잘 돌릴줄 그들은 잘 안 멈추지 그들은 잘 안 멈춰 그들은 잘 안 멈춰 정말 잘 안 멈춰 그들은 잘 안 멈춰 한글자막 김현영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광주 그래도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었어요 광주 이 사람들도 너무 재밌게 놀았고 저도 오늘 되게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너와의 엘리네어 투어 세 번째 광주를 또 무사히 아까 알파당한 게 팔자 날라갔네요 팔자 이거 2천만 짤인데 제가 집에 가서 못 보냈어요 다행히 내 걸 찍고 있는 아몬드 형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캐치를 해줬는데 내가 살면서 공연한 것 중에서 가장 신장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암튼해서 다음에는 광주 돌아올 때 더 멋진 공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비어 여기까지 Please! 엘리네어 갱 엘리네어 투어 엘리네어 웨이 I'm on my 엘리네어 갱 Turn up! KTX 타고 오는데 앞에 어린이들이 잠 깨르르르르르르 깨르르르르 진짜 나 죽는 진짜 자야되는데 난 내가 나를 만들어 늘 살아 숨 쉬지 번 난 갱만의 king 근데 나름 이렇게 앰비셔스한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폰스래제 조립을 하고 있는데 토니 스탁스 빌딩을 이렇게 조립하고 있어요 와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맥도날드에 이어서 레드망고에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무데도 없어요 레드망고 한국 거 맞죠? 한국 거일 텐데 왜 미국이 더 많은지 거의 멸종이지 지금 그래서 오늘 용산역에서 광주 간다길래 거기 레드망고 다 기억했어요 품고 있었는데 너무 아침에 출발하는 말을 못 먹었는데 우리가 여행 가면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하는 게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진짜 그거를 한국에서 느끼고 싶은데 엄한 카페베나 이런 거 계속 생길 게 아니라 레드망고, 핑크빌 이런 업체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 레드망고한테 섭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옛날에 뭐야 스무디킹 공연했다시피 불러주면 잘 갑니다 쌍갑 제가 갈게요 레드망고의 부활을 위해